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뭐야? 너무 좋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맛있나요? 산타구는 거랑 좋겠다 깻잎은 간장 간장 고기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마침내 고기 잠시 잘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제 오빠가 못 만들었어 이제 36도 많은 거 아니야, 연아에도 다 버렸어 이제 그 오빠는 아, 오래 걸렸어, 엄마 이거 그치 엄마 아름다울 수 없는 처음이야 눈이 너무 음 맛있어 진짜 고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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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해서 15분동안 다 버려야죠 고소해 고기와 함께 먹어볼 거에요 보물은 다시 사라질 수 없어 Miracle, 고기를 구성하니 왕분에 살피는 새콤달콤에 물을 넣는거에요 내 주문이 많이 묻는거에요 한잔 금방 먹어야지 그리고 여기가 계속 타 provided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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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찾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